탐존슨의 딜라일라. 이 노래는 우리 조영남 오빠요. 오빠. 우리 중학교 선배예요. 삽다리. 삽교 노래했잖아요. 내 고향 충청도. 삽다리가 아시나요? 아 조영남씨가 노래는 정말 잘해요. 정말 잘해요. 김호중씨 스타일이 조영남 스타일이에요. 조영남 서울대 출신이잖아요. 성악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지만 좀 한참 시끄러운 일이 연루돼서 안타까웠죠. 다시 요즘 나오더라고요. 조영남씨는요. 마음이 참 순수한 오빠예요. 저는 그것만 본답니다. 글라일라. 신나게. 글라일라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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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